바루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해 행하시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세기 41장 32절 이하의 말씀으로 간밤에 어둠 밀어낸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통은 간밤입니다. 간밤에는 내 얼굴에 눈물이 강물같이 흘렀는데 가슴에 담을 쌓고 손은 덜 기억보다는 보고 싶다는 단 한마디. 어떤 사람의 시처럼 간밤이라는 것은 근심과 고통과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 간밤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 집에서 또한 형제들 동기관들에 의해서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여러분 비전이 왜 안 믿어지느냐 하면 내 의사와 내 존재와 내 학력과 내 배경과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만 고난 마취 서러운 마취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마취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그러면 아파서 안 아플 때까지 내가 의지를 들여서 마취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취가 어떤 분은 순종이고 어떤 분은 은혜예요. 은혜와 순종은 보통 사람 것이 아닙니다. 조금 열성적인 사람의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해내도 안 됐으니까 방법을 물어보라 오잖아요. 그럼 딱 정해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수 만 가지 수 천 가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하면 무엇을 해야 되며 이것을 한 가지로 딱 정관사로 처방을 내려주시는 건데 여러분 정관사가 뭐라고 했죠? 명사 앞에 붙어서 지시나 모든 것을 안정해서 나타내는 관사를 정관사라고 그래요. 명사가 어떤 명사예요? 고유명사. 암흑의 집사야 너는 이렇게 결정해 놨다. 박건소 목사야 너는 이렇게 결정해 놨다. 아브라함의 이거를 항변하다가 애굽에 가서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면 가난도 견디려고 하면 견디는 방법을 주시고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레우기 16장 2절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속지 대속지의 일날이에요. 염소 두 마리와 순염소 하나님은 속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순염소 두 마리,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속재재료를 들어갑니다. 한 마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미드라시에 보면 털 색깔도 털 모양도 생김새도 나가는 몸 크기도 모양도 똑같은 두 가지를 뽑아요. 그러면 오늘 은혜해 줄 사람들을 뽑아요 이렇게 너 모양을 그렇게 갖춰서 왔구나 너 밤에 날카로운 걸 깎고 왔구나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눈물이라는 해계를 선물을 주신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은 얼굴이 강박해요 여러분 하늘법정이라는 아들이의 예배 시간에는 신의 터져서 예배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면접 받는 거예요 너 이번 주에 연낭 끝나 줄까? 싫어? 너 이거 해 그러면 너 이거 해 면접은 왜 보죠? 합격시켜주고 나머지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군천사가 왔는데 다 주고 싶지만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속죄재는 두 마리 순량은 한 마리 그렇죠 그렇게 해서 털 색깔도 모양도 같이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 쐬요 이 사람의 죄를 전적으로 금년도까지 됐던 죄를 다 여기다 쏟아요 한 마리는 쏟아서 잡아서 여러분 번제가 된다는 게 뭐죠? 저는 은혜 받았어요 아, 화장이 번제구나 우리가 죽으면 불태우잖아요 진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번제로 뼈는 뼈대로 살은 나는 아브라함 보고 참 은혜스러웠어요 번제를 작년에 드렸는데 올해는 이삭으로 드리래요 하나님 내가 이삭의 목을 어떻게 칼로 찔러요 입에서 불안해도 사라한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누구한테 말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자식 하나 바치는 것도 힘들었는데 주의정으로 보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칼로 찔러 요즘에 그렇게 자녀를 할 자녀도 없고 그렇게 할 부모도 없을 것 같아요 속제제 간단히 하고서 찔러 나갑니다 그렇게 두 마리를 뽑아서 전심으로 완수를 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그 사람을 품삭으로 사서 바깥으로 보내는데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이 아셀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셀 이 아셀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어 보내다 제거된 곳 없어지다 이런 거예요 귀신을 위하여 바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광야의 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 광야에 보내는 한 숫소입니다 귀신의 왕 사단에게 바치는 거고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서 미드라씨 보면 절벽에다가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여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니까요 용서가 안 되니까 덮어 씌었는데 예수님이 이 염소가 되어져서 절벽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안 들어와요 이기를 바랍니다 왜 들어오느냐 의심해서 주혜정이 두 손으로 전심을 다하여 죄를 전가를 시켰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또 의심해요 그래서 내우기 16장 2절에는 5절에는 바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2절에는 뭐라고요 구름 가운데에 나타난다 여기서 구름은 멜란무라고 그러는데 신의 영광이 불타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다 가나하노 아난내수에 됐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간밤에 어둠 빌어냈습니다 요셉은 관계 불불리 전사 리로 바로로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표준 모델이에요 표준 모델 그럼 나의 발언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어둠을 밀어내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어디서 밀어냈어요 오해인 감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살할 거예요 너무 오해를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생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줘서 영혼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영혼은 순정하고 싶은데 육신인 체면과 육신인 자존심이 허용을 안 해요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밀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환하게 내 얼굴이 밝아져요 생각이 바뀌어 여명이니까 동이 드니까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2절 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의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현이 두 번 겉보 내려간 건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심 걱정 있으면 마르니까 바로에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줬으면 요셉을 끊고 나올까요 어떤 분이 나를 필요해서 엄청 불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심부름으로 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다 바로가 꿈을 꾸었다 겹쳐 꿈을 꾸었다 하샤노트는 샤나야 샤나 동사 동사 니팔 부정사 연계형 겹쳐 꾼 게 뭐예요 그대로 그 장면 니팔형 단순 수동이 신이 그렇게 꿈을 꾸게 만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졌는데 혓바닥 치고 예수님이 졌는데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아요 그렇죠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깊어져 병이 여러분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잘라내면 되지만 영혼의 병은 자꾸 자꾸 늘어나요 이게 고집이 전에는 그렇게 안 셌었어요 애기니까 애기는 붙잡으면 모다가 약하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어른 되면 부모보다 더 힘이 세잖아 왜 때려요 이러면 꼼짝 못해요 효자들은 아 우리 아버지가 힘이 약해졌구나 내가 차라리 배를 맞는 게 낫지 우리 아버지가 힘이 약해졌구나 효자들은 그래요 불효자들은 아버지를 이겼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이긴과 동시에 하나님이 버려요 부모한테 잘못하면 죽인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내 의기에 그래서 하샤노도는 반복해서요 겹쳐서 원형은 시원합니다 원형 미완료 그래서 반복하다 다르다 다양하다 변화되다 주관이 없다 변절하기 쉬운 자 그런 것도 번역됩니다 겹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절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꿈을 졌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요셉을 초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우면 왜 순종을 안 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니까 신의 도양에서 신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예요 한 번 와서 머물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겹쳤다는 것은 동사 니팔령이니까 신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사니까 못 고쳐 그렇죠 부정사니까 못 고칩니다 부정사는 뭐죠 수인칭 시제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않은 동사형 동사형입니다 수인칭 따위가 지배받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총리가 되는 거로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중간중간 불안한 마음을 주시고 검증을 넣는 거예요 검증을 여러분들 의심하면 검증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롬 꿈입니다 정관사 단모마 명사 남성 단수 바테르 바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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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오는 뭐라고 그랬죠 고유명사 궁전 큰집 그러니까 요즘에 큰집이 누가 살죠 재벌종수들 큰집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큰집에서 그러면서 바야마님 바마님 그렇죠 두 번 뭡니까 오늘 번 두 번이나 겹쳤다 겹쳐서 꾸었다 명사 여성 쌍수입니다 두 번이라는 말은 원영은 바암 파다 파메소에 대해서 강하게 치고 두드리다 이게 두 번이라는 거예요 요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경고야 이런 거예요 요번이 마지막이야 요번인 응답 줄 거야 요번인 될 거야 요번인 꼭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두 번 칭 칭 치는 거지 어떻게 오늘 보니까 강하게 치고 두드리다 그렇죠 모르니까 좋은 거는 응답이고 나쁜 것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니발령은 괴롭히다 니발령은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단순 수동 신적 수동형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병을 줘갖고 순종이었잖아요 일단 병을 주면 고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다 순종이 돼요 불편함이 없으면 이유를 찾아오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첫째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내 가족이 고쳐지고 교회가 여러분 속재재 장소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의 속재재를 지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순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트 파일령은 방해받다 재기반복강화평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죠 두 번 이상은 안 봐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경고성은 위기를 가지고 오고 위기는 순종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제 기도 안 해줄 거야 이래 보세요 누구 기도로 살았는데 그렇죠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징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대신 제가 나무를 할게요 근데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 산에 가서 나무에 오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는 환경으로 혼나고 사람한테 혼나는 거는 인격으로 혼나요 그러니까 인격이 되게 뒤지 묻은 사람들은 막 삽을 집어 던지고 뭐 곡행인을 집어 던지고 폭력적이에요 그거를 봤다 기도 안 해줘요 왜냐 사람은 힘을 못 빼놔요 원수가 돼서 원수가 되면 죽을 때 얘기하지 증오마귀가 들어오면 죽을 때 나가지 왜 죽으면 이 사람은 괴롭힐 필요가 없거든요 자동으로 지옥 가니까 교회 안에 지옥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먹고 먹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약을 안 먹고 먹으면 은혜의 약을 먹으면 순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효과가 순종입니다 아니 은혜 없는 사람한테 순종을 하니까 해요 한다고는 하지 뭐 라레티오르 관계성이라고 변축형 타동사라고 장부의 목록을 올려준다니까 안 올려놨어 안 올려놨다고 생각하여 위기가 오지요 주님이 올려놓지 말라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왜 졸음이 오느냐 자기가 자기 주인 돼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사형 받을지를 모르잖아요 하늘법정이니까 사형이 뭐예요 믿음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된 기도가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믿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만두고 다 생활 어려운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잘 살아가는 건가요 내가 이런 오다를 받았는데 이렇게 됐는데 잘 하는 건가요 여러분 보세요 죄종 마음도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용어만 다르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달라 그래도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키멱히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이 원인 설명 접속사예요 나콘 나콘 이게 뭐예요 정하셨다 아따바르 이 일을 정하셨다 정관사 단모음화 총리되는 것은 한 번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어는 단모음화를 한 번 딱 정해놓은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정해놔요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순종이잖아요 우리의 의무는 순종이고 은혜는 선택이에요 순종을 해야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래서 정하다 이 말은 원령은 동사 니팔 분사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그래요 우리 자매는 이렇게 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뭘로요 니팔 단순 신적 수동형으로 그런데 그거를 못 넘어가고 교회를 나가 그것만 수용을 하면 편안한데 그죠 여러분 재벌들은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면 그게 컨셉이에요 명품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잘 꾸미려고 그러지 여러분 자기 자신감에 자존감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인내를 해야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불편해야 응답을 주세요 이게 응답인데 내가 불편하면 막 욕지거리하고 불편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예수님 하나도 안 오세요 내가 헌금하고 나서 불편해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아내 예수님이 불편해요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은혜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건데 하나님 주일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하고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주일이래요 예배래요 그런데 막 얼굴이 강박 깨져가지고 신랑이 옆에 모두 와 떨어져요 이따 집에 가서 봐라 아니 예배 드릴 때 딴딴따단 이게 설교잖아요 달콤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뭐 우연장이라도 준다고 오라고 해봐요 단장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다 각자 각자 신랑으로 주셔서 어? 어디 뭐 이제 다 쫓아주고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이 예배를 하는데 예행 연습을 시원치 않게 하니까 한 주간 살아가기가 힘들어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발걸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니콘 나콘 이라는 정해놓았다 정하다 이 말은 뭐예요? 동사 니팔 분사 그 다음에 수동형이니까 니팔형 분사니까 정해놓은 건 한 번 정해놓으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요소 요소마다 은혜로 은혜 정거장이 있어요 달마다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출발이 중요해요 바울은 열두 제자를 담고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죽는 죽음조차도 차별을 둬 하나님이 야 나는 이거 보고 열두 제자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바울은 목배임당해서 죽었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 야 이거를 내가 묵상을 하고 죽음도 차별을 두는구나 다 사도 바울은 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십자가에서 안 죽여요 같은 날 베드로는 로마 시내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로마 시내 애각에서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의의의 멸류관을 받아요 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고 그냥 죽어야지 그리고서 의의의 멸류관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하다라는 말은 원령은 쿤입니다 똑바로 서다 창조하다 만들다 저축하다 정직하다 실상 이런 걸 보면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바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창조를 해요 뭐 상속자가 온다면 상속자가 오고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떻게 해요 정한 걸 의심해요 너 그렇게 정해놨어 정하다라고 그렇게 정해놨어 당분간 고생하고 너 마음 바뀌는 동안에는 갈등이 많이 느낄 거야 너는 표뉴 말하는 마태봉 8장 28절에 귀신의 영예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지만 표뉴 말하는 성령으로 바꾸면 너는 그때부터 이제 창조가 될 거야 창조가 뭐냐 네가 말한 대로 돼 네가 말하면 그냥 갖다 놔 치료해달라면 치료를 해줘 보여달라면 보여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한 분이에요 저분 왜 그래요 그럼 다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말할까요 말까요 다 가르쳐주잖아요 또 뭐 미리 앞서서 세워주면 안 되니까 흔들어 놓을 때 말해야지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때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따 바르 그죠 이 일을 정관사 단모음아 명사 남성 단수 그러니까 일이 어디에 들어가요 말씀 속에 들어가요 일이 말씀 속에 이 일을 그죠 매인 이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셨으니라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메 마헤르 속히 하나님이 속히 뭐라는 거예요 행하시리니 이제 속히 행하신다는 게 뭐예요 풍년 줬다가 이제 흉년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북상으로 해봐서 그래서 기근이 건강의 기근 물질의 기근 믿음의 기근 이런 것이 안 와요 에? 속히 합니다 계속용법 접속사 우 동사 비엘 분사 그 다음에 절대용 절대용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은 그냥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악격했으니까 감옥에서 막 시부렁거리고 원망하고 고향 가기 위해서 두 번 도망가다가 붙잡혀 오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서 교회를 늘 떠나고 싶으면 불합격이요 아직까지 기질이 그 귀신이 틱틱틱이 쳐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귀신 많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레기온 군대라 그래 2천 명 자 속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절대용이니까 금방 오고 뭐라고 했죠 동사 피엘령이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 신적 의지예요 꼭 주시기로 온 거예요 왜 목사가 위로를 받는데요 그 집사님을 보면 순종을 잘하니까 아멘 하고서도 껄쩍지근하지 여러분 그걸 목상했어요 운명이 그렇게 정해지면 순종을 안는구나 예언은 좋아 예언은 좋은데 순종으로 운명을 바꾸는데 운명의 털이 안에 딱 들어가서 세상 운명 털 안에 대우스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수술을 해 주려고 해도 안 하니까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알 속에서 깨치고 나와야 된대요 알 속에서 깨치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후라이가 라고 그러잖아요 후라이가 많아 후라이가 거짓말이잖아 후라이치지만 그러잖아요 자 원형은 마하루입니다 원형 피엘 니팔 분사 예술은 서두르다 원형 피엘 니팔 분사 뭐예요 피엘은 능동강화평 니팔형은 수동 분사는 한동안 그러니까 속히 오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사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잖아요 대대 손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70민초 70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 7 세상의 완전한 숫자 10이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서두르다 그다 민첩하다 니팔형은 즉시 촉진시키다 니팔형은 단순 수동형이라고 했죠 촉진시키는 거예요 분사형은 곤두박질로 돌진하다 곤두박질로 돌진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오시겠어요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라쇼트 행하시리다 행하시는 거 아싸라고 열매를 맺다 기적을 행하다 원형은 아사예요 행하다라는 말은 문장은 라쇼트입니다 라쇼트 관계의 불불리 전치사 리 그렇죠 아무나 행하시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관계의 불불리 전치사 리는 뭐라고 그랬죠 관계의 불불리 전치사 리 뭐뭐에게 뭐뭐에 뭐뭐를 위하여 방향, 상태, 변화, 운명, 목적, 필요성, 적합, 일치, 용도, 작용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 그렇죠 감정을 맞춰주는 거예요 감정을 감정을 맞춰주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맞춰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을 맞춰주시지 순종의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나님이 가졌을 때 순종을 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계적으로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첫째 얼굴이 밝게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 계산하지 말고 해야 돼 의심하지 말고 해야 돼 다 이거를 가지고 오니까 무거워요 오늘 분해되니까 나오잖아요 관계의 불불리 전치사 리니까 행하는 것이 꼭 나만 위해서 행하는 거야 다른 사람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 안 들어도 너는 나 올라갔다 내 마음 나 받았다 저쪽에서 안 받는데 어떡한다니 저쪽은 그나마 하나 구원시키려면 이런 거를 줘야 돼 안 됩니다 그럼 네가 감당할래 저는 여러분 기도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의 구름 타고 영광의 빛이 나오는 것처럼 금방금방 나와요 금방금방 나와요 그걸 뭐 40일씩이나 나오고 제가 초신자 때 40일씩 했잖아 1년 내내 40일씩 그리고 동사 칼령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 연계형이니까 얼마나 많이 줄 거야 얼마나 많이 관계를 할 거야 열매를 내다 기적을 행하다 이거니까요 선물 그죠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오질 않으면 순탄히 이렇게 못 나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애급에서 나올 때 애기 걸음을 맞춰줘야 돼 버리고 갈 순 없잖아 잡족들이 쫓아오면서 또 불편한 것도 들어줘야 돼 교회 안에 잡족들이 너무 많아요 잡족이 누구냐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 혼혈화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데리고 가야지 노인네도 모시고 가야지 소도 끌고 가야지 먹을 것도 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행진할 때 행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싸우지 싸우니까 또 모세를 부르지 부부 싸우고 나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니까 하나님 난 못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잡고 이쪽에서 잡아 만나 안 내려서는 아침 없는 거야 책임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8만 명 재판관을 뽑아 너무 힘들으니까 아니 잠잘하려고 하는데 또 찾아왔어 우리 같지 않아요 자 오늘 내 마음이 간밤에 어둠 밀어냈니요 간밤이라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밤에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부모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 사랑 받았잖아요 그래도 부모 사랑해 신게 은혜입니다 일찍 오느라 빨리 와라 누가 해줘요 부모 없으면 누가 해줍니까 일찌감치 부모를 여인 저로서는 그런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환경과 유전인자가 달라서 그래도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영혼을 천국 가는 영을 받잖아요 지옥 가는 영을 받은 사람은 교회 오지도 못해요 와도 불평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폭포수처럼 재미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고난 다 무시해 아니 고난이 마취가 됐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왜 두려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창세기 그죠 우리는 창조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발견은 아포칼립스 게시성이 없는 분들은 못 봅니다 샤마 신의 길을 빌려받지 않은 사람 순종도 못합니다 남 머리가 시원치 않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남의 해계잖아요 해계는 뭐예요 종교적인 해계야 머리가 아직 종교를 안 바꾼 거야 그럼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종교를 안 바꾼 거예요 종교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믿어야지 그 돌불이 조금만 걸려가지고 인생을 다 거기다가 망쳐놓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또 그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청소가 된 줄 믿습니다 1월 달을 마감하면서 2월 달을 준비하면서 덮어놓지 않은 사이가 걱정하는 사이 앵키죠 가까운 일 앵키죠 손에다가 넣어주다 걱정하는 사이 염려하는 사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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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